야 오늘 저 비니는 굉장히 청순한데 오늘 어 컨셉을 좀 잡아봤어요. 형 응사인데요. 비니 오늘 너무 예쁜데 오늘 내가 볼 땐 여과랑 한 시간 갑니다. 이 정도 한 시간 가요. 벌써 삐니 달랑달랑해 벌써. 얘들은 뭐 그레이드가 다르네. 클래스가 다른 애들이야. 얘들은 좀 세상 물을 좀 탔지. 야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 정신이야. 나 지금 화나면. 야 좀 이따 먹어야 돼. 지금 먹으면 안 돼. 지금 먹으면 다들 그래. 우리 여덟평. 김유리 몇평이야. 오 왔다. 오 왔다. 오 왔다. 오 왔다. 오 왔다. 인사해야지 좋게. 인사하고 와. 오 쭈니. 엔젤 노래 만들었죠. 마이 엔젤? 아유. 유승이 동생. 유승이 동생. 민수. 고마워. 후야. 후 아빠 머리 깎았대. 너도 머리 깎았대. 머리 멋있게 했네. 너도 머리 깎았네. 손을 딱 보면 알지. 야. 후야. 야. 너 준일아 좀 서먹서먹하다. 야. 야. 이렇게 어색어색하냐 진짜. 서먹서먹하다 니들. 그러니까. 야. 준일하고 후하고. 야 같은 학년인데. 우리하고도 후하고 어색한데. 얘들 왜 이렇게 어색해. 얘들. 그러니까. 신경전이야. 야 너네 이렇게 어색해 야. 얘들 사회생활 한 애들이라. 어. 오랜만에 만나면. 그래. 이거 뭐 한 잔 들어가야지. 이제 같이 사업이나 해야 좀 뭐 이렇게. 원래 아들에도 지금. 호목소목. 안무를 물어보죠. 이제 조용히. 어. 잘 지냈어.